오늘은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향까지 너무 매력적인 면 요리 이제 맛집 찾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들기름 막국수 만들어볼게요 재료부터 볼게요 메밀면 대파 깻잎 양념으로는 진간장, 설탕, 들기름, 깻가루 준비해주세요 고명에 올려줄 대파 얇게 썰어주고 깻잎도 잘게 썰어줄게요 양념장은 물 30ml에 진간장 3큰술 들기름 4큰술 설탕 1큰술 반 넣어서 만들어줄게요 이제 끓는 물에 면 1인분 기준으로 7에서 8분가량 잘 삶아줍니다 잘 삶아진 면은 차가운 물에 잘 헹궈줄게요 잘 헹궈진 면은 그릇에 옮겨 담고 만들어놓은 소스 얹어주세요 소스는 간을 보면서 조금씩 추가해주시는 게 좋아요 깻잎도 올려주고 썰어놓은 대파 그리고 김가루와 깨가루 뿌려주면 들기름 막국수 완성이에요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엄청난 매력의 막국수 정말 쉽죠? 오늘의 쿠오쿠오 간단 레시피 끝!